안녕하세요 에이콜프 정승진 프로입니다 오늘은 미즈노 MX50 아이언 테스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미즈노 MX50 아이언은 2018년도 1월달에 국내 출시된 미즈노의 신제품 아이언입니다 8개 클럽 구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인터넷 쇼핑몰 최저가가 140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출시된지 얼마 안된 신제품 클럽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클럽 구성은 5번 아이언서부터 9번 아이언까지 그리고 피칭웨지, 괴베지, 샌드웨지 이렇게 총 8개 구성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롱아이언 없이 5번 아이언부터 클럽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웨지 3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문자나 이런 초보 골퍼들을 타겟으로 출시된 클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초급자, 입문자뿐 아니라 중급 골퍼분들에게도 적당한 클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X50 아이언은 MX30 아이언의 후속작입니다 이전부터 미주노 MX 시리즈 아이언들은 대체적으로 좀 무난한 편이었는데요 외형적으로나 성능적으로나 너무 날카롭거나 예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둔탁하지 않은 무난한 편이었는데 역시 이번 신제품인 미주노 MX50 아이언도 모든 면에서 좀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테스트 측정은 스카이 트랙을 이용을 했고요 테스트 볼은 타이틀리스트 프로 V1X와 V1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아이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4번 아이언과 7번 아이언 그리고 9번 아이언은 20개 정도 테스트 샷을 하고요 그 중에서 기기 측정 오류나 완전히 잘못 맞은 샷을 제외한 나머지 값을 평균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다만 미주노 MX50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4번 아이언 없이 5번 아이언서부터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번 아이언 대신 5번 아이언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스트에 사용된 클럽은 미주노 홈페이지 렌탈 서비스를 이용을 했고요 테스트 클럽 샤프트는 경량 스틸 모델인 NS-PRO 950GH HT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강도는 레귤라를 사용을 했고요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모든 면에서 굉장히 평균적인 무난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비거리 면에서는 평균보단 조금 더 멀리 가는 값을 보여주긴 했지만 샤프트의 특성상 경량 스틸 샤프트이고 강도가 레귤라라는 점에서 가볍고 부드러운 샤프트라는 점에서 비거리가 조금 더 멀리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거의 모든 면에서 굉장히 무난한 평균적인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나마 성능적인 면에서 조금 눈에 띄는 점은 관용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약간 잘못 맞은 샷인 경우에도 비거리 면에서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좌우로 빗나가는 모습에서도 크게 많이 빗나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관용성 측면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클럽의 외형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무난한 일반적인 캐비티백 형태의 아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긴 아연이죠 5번과 6번 그리고 7번 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캐비티백 아연의 장점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언더컷 캐비티, 포켓 캐비티, 주면 한 번 더 파낸 형태죠 그런 캐비티백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8번과 9번 피칭웨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캐비티백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벨지와 샌드웨지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웨지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클럽을 잡고 어드레스를 해보면 옵셋도 그렇게 많이 적용된 느낌은 아닙니다 옵셋이 많이 적용되면 어드레스를 했을 때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옵셋도 아주 약간 적용된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색한 느낌도 없고요 헤드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좀 큰 편이긴 합니다 탑라인도 좀 두꺼운 편이고 헤드도 좀 큰 편이긴 한데 캐비티백 형태의 아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크게 어색하게 크게 둔탁하다고 느낄 정도 둔하다고 느낄 정도로 큰 편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JPX 시리즈보다 약간 큰 정도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미즈너 아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기본으로 포함된 웨지들의 성능이 굉장히 좋다는 건데요 MX50 아연도 마찬가지로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개베지, 샌드웨지의 성능이 외형적으로나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단조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타고감이나 느낌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느낌이고요 샤프트는 일반 스틸 샤프트인 다이나믹 골드 샤프트와 그리고 제가 오늘 테스트에 사용한 경량 스틸 샤프트인 NS-PRO 950GH 그리고 그래파이트 샤프트인 오로치 샤프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경량 스틸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사용한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NS-PRO 950GH HT 모델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HT 모델이 조금 더 높은 탄도를 제공하는 샤프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샤프트의 특성 그리고 헤드의 테스트를 진행해 본 결과 이런 헤드의 특성 또한 약간 높은 탄도를 보여주는 아연이기 때문에 아연에서 좀 더 높은 탄도를 원하시는 골퍼라면 MX-50 아연이 괜찮은 선택이 될 거라고도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그립은 역시 무난한 골프 프라이드 멀티 컴파운드 그립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즈노 MX-50 아연의 장점이라면 모든 면에서 굉장히 무난한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성능뿐만이 아니라 이런 외형적인 모습에서도 너무 무난해서 좀 너무 특징이 없어서 약간 매력이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외형적인 모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든 골프 클럽, 골프 장비들의 이런 성능들은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클럽을 사도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조사 측에서는 이런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소비 욕을 자극하기 위해서 클럽에 예쁜 무게추를 집어넣는다거나 예쁜 도색을 한다거나 재미있는 모양을 집어넣는다거나 해서 같은 성능이지만 이런 특징들을 집어넣는 추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MX-50 아연은 그런 특징적인 모습이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도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MX-50 아연을 추천드리고 싶은 골퍼는 모든 면이 굉장히 무난하고 평균적인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초보분들, 입문하시는 분들, 심지어 중급 골퍼분들에게도 클럽을 구입할 때 크게 고민 없이 그냥 무난한 클럽을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MX-50 아연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헤드의 특성이나 이런 경량 스티 샤프트의 특성으로 HT 모델 샤프트의 특성으로 봤을 때 조금 높은 탄도를 원하시는 골퍼에게도 괜찮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내일까지 미지노 MX-50 아연 테스트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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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